오케오케 여기까지 이상없다 이거지 팔아먹어야지 이거 어디보자 드라이버 샤프트 야 드라이브 샤프트 이거 팔아먹자 527? 이거 이거 할라면 저기 중간에 있지 않나 이거? 아 맞다 2차에 없다 그랬지 아 맞어 맞어 이거는 저거라고 했어 4윤이라고 그랬지 까먹었네 레프트 라이트 이거 팔아먹자 이거 오 좋다 이거 이거 팔이야 딱 좋은데? 이거는 뭐 금방 하니까요 이게 이게 제일 팔아먹기 제일 쉽고 딱 좋아 헤드커버? 잠깐만요 님들 이게 얼마나 좋은 방송인지 아세요? 카센터에 가서 이렇게 눈탱이 맞지 말라고 하는 제 교육방송이요 교육방송 어? 얼마나 좋아 정직한 카센터를 찾는게 중요해 걔 중에 있을거란 말이야 249 84 아 이거 얼마 안 나오는데 팔자 그냥 어 상태 좋은 놈으로 두 놈 구입했습니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이거 이름 뭐냐 이거 왜이래 이너타일로드? 타일로드 오케이 팔지않나 이거? 오! 101 설마 이거보다 저기 하겠어? 아 요것도 요것도 했다 아깐 본거 같은데? 응 응 응 응 응 응 오케이 두 두 번 찾게 만들어드리는 서비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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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근데 이게 하나가 세트로 없어서 이게 아 세트로 있어줘야 되는데 스타터 132 얘 거 스타터 얼마나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이렇게 하다가 이,이 카 센터가 진짜 잘해주는 줄 알고 단골된다 내 차에 막 어 불현듯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이게 막 해결이 되니까 에이씨 142? 10원 남으니까 아하하하하 5. 5. 5. 5. 5. 5. 5. 색깔 이쁘지 않아요? 스킨이야 스킨! 게임 캐시템 같은거 팔잖아 다.. 녹색 단일로 하면 재미가 없어 아 문제없죠 아 항상 체크를 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뭐 이상 없는거죠 흠.. 플라스틱 커버? 커버로 좀 장사해먹을까? 커버 비싸던데 배터리 배터리 아까 했고 휠도 했고 엑셀 디퍼런셜 저거 어디있더라? 내가 아까 어디 봤는데 저거 725달러네 저거 비싸 잠깐만요 에어필터 커버도 있네 이거 해야지 15% 와 좋아좋아 아 맞다 맞다 아 얼터네이터 오케이 얼터네이터 하고 디퍼런셜은 어디있더라? 잠깐만요 에어필터 아 여기 없어요? 오케이 오 3종세트 오케 감사해요 아으 좋은정보 감사 에헤헤 필터가 없는게 아쉽네 4종세트인데 같은데 어우! 야 고추장 발랐냐 이거? 야 이거 트라이얼 포스다 이거 3위 1채 우와! 기가 막혀졌네 오케이 가만히 있어봐 오오우! 야! 왜 내가 분명히 수리를 하는 건 난데 왜 95퍼짜리가 이렇게 많을까요? 참 신기해 이거 나중에 이제 중고로 갈아낄 때 이거 남녀나야겠다 그래 이거 굳이 내가 팔 필요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굳이 팔 필요가 없어 새거랑 새거랑 바꿀 때 이걸 써먹었는데 가만히 보자 익접파이프 프론트 아 27밖에 안된다 저거 아이 저거 오! 요거 좀 괜찮다 195 요거 전면부 전면부 익접파이프 이거 어떻게 빼지 근데? 아 이거 다 빼야되네 금방 할 것 같은데 이거? 아 할까 하지 말까? 아냐 하자 나 마우스 또 나갈라 간다 잠깐만요 오케이 아씨 아 좀 봐줄까? 그래 그래 시간, 시간 대비 비용을 따지자고 아 와 요정도에서 마무리에 짓죠 뭐 예 겉보기에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 바퀴는 고속도로 달리다가 요거 바퀴면 빠질 수도 있겠는데 뭐 상관없어요 맞아요 도 나가네 요정도 요정도 design 제대로 진짜 어차피 차중 어차피 차중 한달대로 죽는대 잠깐만 아무것도 모르구 3,000원 주는 차주 아 그거 나가는데? 이거 어디서 설정해야 돼? 아니 풀스크린인데 왜 그러는데 대체 취했네 아야야야 아 리 아 리 리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근데 여기 언제 가요? 여기? 어? 아... 리 스타트 리 스타트 리 스타트 오케이 넷 이게 근데 여기 언제 가요? 여기? 어? 여기 언제 가냐고 중간에 세 번째 것도 있는데 아 근데 왜 이렇게 길어 이거? 빨리빨리 해야 되나? 어 됐다 이제 안나간다 마우스 오케이 뱀졌다 이제 아 이제 자유로운 마우스 한글파는 없을걸 뭐 갈아달라고? 연료? 연료 펌프? 아 저 저 뒤에 있어 이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